여러분 오늘은 이제 국내 뉴스들이 너무 시시해 가지고 다룰 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뭐 한동훈 씨 어딜 갔다 이런 건 내 취향에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건 뭐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 마침 이 시칠리 에트나 산 에 이제 화산이 폭발했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쉬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행지로서는 시칠리는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음에 여행을 하시게 되면 이 시칠리가 장하 여러분들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앞 굽처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트나 산 가장 활발하게 여러분들 화산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산이죠 3천 m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칠리의 1위 도시는 서쪽에 있는 팔렐로모라는 데고 이 주도죠. 그 다음에 2위 도시가 카타니아 카타니아 라는 그런 도시죠. 이 카타니아 도시는 에트나 화산이 폭발하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피해가 있어 가지고 도시 가 완전히 여러분들 재건된 도시 죠. 이 아주 여행지로서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순박함이 남아있고 우리한테는 영하 대부로 익숙한 되지 않습니까요.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가 여기에 타오르미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그런 그리스하고 고대 그리스하고 여러분들 교류가 많았던 데가 시라쿠서 그 다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사는 트라파니 아주 멋진 데들 되죠. 여기 있는 동쪽에 있는 에트나 여기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체력들이 거쳐 갔지 않습니까. 페니키아인들 로마인들 그 다음에 사라센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비잔틴 그 다음에 바이킹 프랑스 제국 스페인 제국 다 거쳐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화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아주 참 멋진 사진을 찍으신 분이 안토니오 트레카치라는 분이네요. 오늘 아마 한 신문에서 10km 쏙 굳힌 용암을 찍다. 그런데 10km 되겠느냐. 이 에트나 산이 3000을 마니까 4000m라고 잡더라도 10km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전기공을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분의 사진이 나와있네요. 안토니오 트레칼리치 트레칼리치. 안토니오 트레칼리치. 멋있네요. 전기공을 여러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이번에 아주 특중을 했네요. 8월 3일 날 터진 겁니다. 그렇게 며칠 됐죠. 여기에 시칠리의 모든 곳에서는 에트나 산이 다 보이죠. 아주 장관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게 되면 이 장명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진 거죠. 크게 보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에트나 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발렌티나 그라나타 이 네 사람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제가 더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사진을 이제 다른 분들이 찍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카타니아입니다. 에트나 산이 여러분들 폭발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완전히 재건축 한 지역이죠. 재건축한 지역. 제2의 도시고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죠. 이게 이제 2018년에 같은 작가가 찍은 이런 상황이죠. 시칠리의 모든 곳에서 다 에트나가 다 보이니까 이게 이제 7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화산활동이 있었네요. 7월 18일 날 여기 보시게 되면 2024년 7월 4일 날 에트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동부 메시나와 카타니아 인근에 있는 해발 3350m 화산이네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화라산으로 지구상 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활동이 있다. 이것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에 등록 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어쨌든 오늘 이런 방송 시작을 시칠리 시칠리 화산활동 시칠리 여행하기는 참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에서 꼭 한 곳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로마를 보는 방법도 있 겠지만 가장 와일드한 그런 곳을 원한다. 손대가 많이 묻지 않은 곳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시칠리 작은 자동차 빌려가 있으면 굿굿굿굿 다니게 되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